켜졌... 켜졌죠? 켜졌나? 아, 켜졌다, 뿌시자, 뿌셔, 뿌셔, 월요병 같이 해보셔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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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오, 여기 있다. 헬로우, 하이, 락,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방와. I'm fine, thank you. 안녕. 지금 자고 있어요? 그쵸, 좀 늦은 시간이긴 하죠. 어떤 충격적인 소식? 너 너무 오고 싶었어. 썸네일 찢었다고? 안녕. 결혼? 결혼 좀 이르지 않을까? 11일 남았네요. 고마워. I'm fine, I'm fine, I'm fine. 밥 먹으라고? 어. Thank you. Hi. I'm so happy, too. 어, 맞아. 벌써 10월 마지막. 중3. 떨리겠다. 화이팅. 자다 왔다고요? 안녕. 맞아 벌써 벌써 컴백. 출석 완료. 뭐 하다가 왔냐면 뭐 하다가 왔을까? 맞춰봐. 사랑? 사랑은 내가 안 돼? 오늘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뿌듯한 하루? 라고 해야 되나? 더 열심히 연습하고. 맞아. 연습하다가 이제 숙소에서 브이라이브 킬 준비를 하고 조금 그 애니메이션 보다 왔어. 아침에? 오늘 몇 시에 일어났더라? 일곱 시쯤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누웠다가 여덟 시에 일어났다가 여덟 시에 일어났어. 애니메이션은 그 뭐였지? 아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2 스파이 패밀리 2 스파이 패밀리 2 보다가 왔어. 어 맞아. 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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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고 싶어. 아 너무 졸려? 어 그럼 자줍해. 아 트레일러 트레일러 다들 봤어? 다들 봤어? 되게 잘 나왔더라고. 저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게임 게임 같지 않아? 뭐라 해야 되지? 그 딱 장소가 딱 보이는 게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게임인데 모뉴먼트 밸리라고 하는 사람 그 뭔가 뭔가 그런 느낌의 3D? 3D 화면 느낌이었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아 머리가 보라색처럼 보였어? 그 아마 조명 조명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일? 어? 30일이면 일주일 남았네 딱 근데 아마 그때쯤에 엄청 바쁠 테니까 그럼 미리 생일 축하해줄게 생일 축하해 헬로 어? 일본에 꼭 가요. 애니메이션은 일본어로 보나? 어 일본어로 해서 자막을 해놓고 자막을 안 보면서 보는 느낌? 모르겠는 것만 살짝살짝 뭐라 해야 될지 막 지명이나 뭐 되게 좀 어려운 용어들 나올 때만 보는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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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아직 사실 일정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신곡 어떤 느낌이냐고 어 음 어떤 느낌일까 살짝 트레일러보면 알 수 없는 느낌 헬로 굿나잇 잘 시간이죠? 비행기 트렁크에 태워달라고? 어.. 트렁크? 비행기의 트렁크 위험해 찰떡궁야라고? 음.. 그럴지도? 킹 받는다고? 나도 나도 이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디즈니랜드 가고 싶지만 일정이 안되지 않을까 지브리 스튜지오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 아마.. 그냥.. 응 일정하고 하다보면 못 갈 것 같지 스포? 오.. 이거는 스포하면은.. 큰일 나 오.. 등등등등등 음.. 스포를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될까? 모르겠다 살짝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 되게.. 뮤비는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노래랑 다른 스타일?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예찬이 면담 안 했냐고? 예찬이.. 아.. 어 그.. 사실 우리 또 다 당황했었거든. 어? 그걸 말했다고?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찬이가 살짝 쿵 한 소리 듣긴 했는데 그래도 막내라. 막내운탑. 어.. 사실 별로 뭐라 안 했어. 더 궁금하다고? 원래 이렇게 딱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아 맞아. 태연이가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어? 노래가 센 게 나오냐고? 어.. 모르겠어. 뭐.. 살짝.. 우린 항상 퍼포먼스가 강렬한 그룹이니까 우리는 아마 청량한 곡이어도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강렬할 거야. 이번에도.. 인트로가.. 굉장히.. 굉장히.. 멋있어. 아무나 할 수 없는 인트로였어. 이번에도. 아는 게 뭐냐고? 어.. 프렌드씨가 어.. 날 사랑한다는 거? V라이브? 그.. 모르겠어 아직. 일단은 그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인트로도 안무가 있냐고? 아니 아니 아니. 그.. 이번에도 우리 노래 인트로가 항상 신기했잖아. 저번에는 동현이를 이제 들었고 그리고 TNT 때는 한국이를 이제 들어올렸고 아 둘 다 들어올렸네. 이번엔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다. 이번엔 내가 들리냐고? 아.. 아닐걸? 11월 3일 아.. 아직 2주도 안 남았지? 2주? 그치. 금방 올 거니까 기대. 스포일러. 스포일러. 궁금하다. 아.. 다 알면서? 알지만 말할 수 없어. 그치. 엄청 빠르지. 이번 트레일러는 완전 은히리가 잘 나왔어. 그 찍을 때 진짜 재밌었어. 팬 이제 타이틀 들어주세요. 어.. 안 돼요. 땡큐. 하이. 일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어? 다행이다. 음.. 어 이번에 잘 나와. 맞는지 사실 몰라.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지금 나도 엄청 기대줘. 비하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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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대 고양이는 무조건 고양이. 나는 무조건 고양이. 난 무조건 고양이 봐. 이번에도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를 기대해도 돼.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도 항상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연습할 거라는 거. 오늘? 오늘은 열심히 연습하다가 와가지고 어.. 머리가 땀에 젖어서 어쩔 수가 없어. 어? 진짜?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사랑해. 어? 기대. 기대하니까 기대 들어야겠다. 똑같은 기대지만 다른 뜻의 기대. 땀에 젖은 머리? 나는 그 젖는 게 아니라 어.. 물에 빠진 느낌이야. 그래서 살짝 미역이 된다 해야 되나? 12시에? 12시에? 모르겠어. 살짝 내가 오늘 온 거는 살짝 스포롤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월요일을 부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딱 12시가 되면 모르겠어. 뭔가 있을지도 내가 죽고 있는 햇살처럼 나는 5살 윤우 5살 윤우가 굉장히 빵빵하고 귀여운 사진을 봤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 월요일에 부서졌다고? 아직 월요일에 안 하는데? 근데? 자나? 모르겠어. 5살 윤우? 아 5살 윤우 나도 보고 싶어 빨리 뭔가 지금은 굉장히 성숙한 윤우니까 좀 어린 느낌의 윤우가 궁금하긴 해. 말참을? 어 그럴 수도? 어 뭔가 막 엄청 자주 사먹을 것 같진 않은데 가끔씩 응 갤러리에 남은 사진 아직 반도 못 못 올렸는데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 안은 분홍색이라 하늘색? 회색? 좋아하는 색이 많아. 말하고 숨으로 말아줘 맞아 컴백하우도 계속 올릴 것 같아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진짜 그냥 한 번에 막 올리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사실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오래 걸리거든 하루에 24장씩 한번 고려해 볼게 맞아 그럴지도 몰라 아니 사진을 너무 많이 찍나? 또 이게 많이 찍으면 그중에 막 한두 장만 번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반 정도는 다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저녁 먹을 음식?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 저녁 뭐가 있을까? 돈까스? 많이 찍으면 좋지 알겠어 그럼 더 많이 찍을게 알겠어 업데이트 했어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중 가장 음 오늘 그 닭가슴살 아침에는 그거 먹었어 오트밀하고 그 마카롱 마카롱하고 쿠키 요즘에 점심 저녁은 식단하고 아침에는 오트밀이랑 빵 종류 아무거나 먹고 있어 왜냐면 냉동고가 냉동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마카롱 곧 올릴 거야 닭가슴살 아 요즘에는 닭가슴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는 연구를 하는 중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맛있게 먹으려고 흑후추 흑후추랑 그 레드페퍼 그리고 뭐였지 스리라차 소스랑 그리고 제로 머스타드 소스까지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먹어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 그리고 김이랑도 같이 먹고 있어 닭가슴살 맛있게 먹을 수가 쉽지 않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아예 무염 닭가슴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염에 뭔가 좀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야 이게 뭔가 원래 간단하게 먹으려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닭가슴살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맛을 중요하게 먹는 이게 하도 먹으니까 물려서 먹기가 힘들더라고 확실히 후추 후추랑 김이랑 먹으니까 좀 편한 거 같아 근데 김도 많이 먹으면 좋거든 영양성분도 많고 그리고 칼로리도 적고 그리고 뭐였지? 많이 먹으면 살이 더 빠진다 했던 거 같은데 마이너스 칼로리가 일어났대 물론 그냥 김이 제일 좋지만 조미김이어도 어느 정도의 나트륨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방도 올리브유 김이면은 문제가 없어 그냥 김은 못 먹겠고 조미김이랑 닭가슴살이랑 이제 후추 뿌리고 막 해서 소스해서 먹는데 괜찮을 거 같아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 필수 브로콜리가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먹을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 김밥 먹는다고? 안 돼 김밥 먹는다고? 안 돼 김밥 먹으면 좋지 닭가슴살 먹방? 안 돼 나 닭가슴살 진짜 맛없게 먹어 안 돼 그리고 비주얼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지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맛없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비타민 같은 걸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 마그네슘이니 비타민 이런 걸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 먹는 얘기 중이었지 안녕하세요 나 진짜 힘들게 먹어 사실 그래도 김이랑 먹으니까 좀 잘 넘어가는 거 같아 노래를 못 틀까 아 브로콜리 토끼가 그거 당근 아니야 당근? 당근도 좋아하는데 근데 당근은 뭐랄까 어 당근을 먹을 필요는 없어 당근은 맛있는데 야식으로 김 어 김은 언제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야식에는 와 먹는 게 좋긴 한데 먹을 거면 김 같은 거 괜찮지 오늘도 밥 먹 아 하필 로드 맞아 거기에 올라갈 예정 마카롱도 브로콜리 맛있다고? 어 사실 냉동 브로콜리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든 그래서 뭐랄까 풀맛 나 맛있진 않아 마요네즈에 찍어보면 맛있지 하여간 마요네즈를 먹을 순 없어 я 추천했던 노래 틀어야지 맞아 냉동은 조금 데워먹으니까 맛이 이상하더라고 향도 장난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막 뭐라 해 맛있는 거는 아침에 오트밀이랑 같이 하나씩 먹어 그리고 저녁을 어떻게 먹냐면 간헐적 단식도 겸해서 먹고 있거든? 새끼는 챙겨 먹지만 그 새끼를 먹는 간격을 엄청나게 짧게 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8시에 먹고 11시쯤 먹고 그리고 3시쯤 먹어 그렇게 하면 하루 밥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일원상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 효과도 보면서 영양소는 또 풍부하게 다 먹고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게 먹고 그래서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진짜 이제 퇴지방만 태우는 그런 그런 아주 완벽한 식당 아니지 아니지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안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 그걸 알고 나면은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진짜 재밌어 재밌.. 재밌진 않고 아니 요즘 좀 재밌어 뭐랄까 닭감살 계속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찾는 거 자체가 재밌다 아니잖아 아 성수기라서 그런 거냐고 그것도 있지 살짝 활동할 때는 그냥 딱 먹을 때만 먹으면 안 쪄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케줄 하고 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많이 소모돼서 그럴 수도 몰라 그래서 조금 스케줄 할 때는 좀 편하게 먹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딱 활동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좀 먹고 싶은데 그냥 막 먹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마지막쯤 가면은 먹는 게 좀 물린다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이제 식단하고 먹으면 또 맛있게 먹고 자기 전 루틴 자기 전에 나는 그 뭐였지? 아 밴드 입에 밴드 붙이고 자 내가 입으로 숨 쉬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서 그래서 항상 밴드를 붙이고 잔다는 거 무린 절대 안 하지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제의잖아 제의라서 완전 철저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걱정하지 마 밥 많이 안 먹으면 몸 약해 밥 많이 안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양을 줄이지 않아 나는 더 건강한 걸 먹을 뿐 입에 밴드 붙이고 자면 가끔씩 떨어져 있어 자다 일어났을 때 그래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은 확실히 더 덜 목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붙이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아 걱정하지 마 밥 양을 줄이라고? 활동 때는 그렇게 해 활동 때는 조금씩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근데 이제 활동 끝나고는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다음에 다시 또 관리하고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잘 알아서 잘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양을 줄이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몇 시간 전부터 안 먹냐고 어...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마지막을 먹으니까 보통 내가 12시에서 1시에 자니까 음... 7시간 7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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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보통 한 8시간 8시간 정도? 근데 원래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긴 게 건강에 좋대 그래서 하루 2끼가 더 건강에 좋다는 논문 결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단백질 단백질을... 어... 단백질은 꼭 채워 먹어야 되기 때문에 3끼를 먹는다는 거 왜냐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 5시간 5시간 요즘에 살짝 그 배고픔을 즐기는 중 활동할 때는 먹어야지 그냥 힘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3끼 다 챙겨 먹고 있지 과제 싫다고? 어... 파이팅 과제는 싫어도 해야되니까 어... 수진은 잘할 거라 믿어 과제를 대신해주고 싶지만 나도 과제가 많아 맞아 요즘 그 배고픈 느낌을 즐기는 중이야 맞아 맞아 알겠어 뿌지 사랑 때문에 배 하나도 안 고파 완전 배불러 시험은 잘 봤냐고? 어 잘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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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 ink 아 잘 봤어 근데 그 배고픈 느낌을 주문할 때 거기다 진짜 원래 배고픈 느낌을 하는 게 나 이 노래 찰리쿠스 아키스트분 이번 새로운 앨범 나온 것 중에 최애곡 중 하나? 스포일러 달라고? 스포일러? 뭐가 있을까? 어... 살짝... 어... 음... 아니야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안 할래 혼나 유카츠! 유카츠 맛있는데 베이글 맛있었겠다 맞아 크림치즈 베이글 미니팬 미팅 해봤어 이번에 활동할 때 처음 해봤어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그동안 속한 적 있는지 없는지 있었어걸? 어 있었어 아마 있었어 살짝 되게 되게 조금 진짜 사소하게 뭐랄까 파크림치즈? 안 먹어봤어 살짝 그 파크림치즈 베이글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살짝 궁금한데 사실 베이글 자체를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더 먹어보고 싶어 나중에 알려줘야 된다고? 당연하지 베이글 10개나 샀다고? 우와... 부럽다 나도 베이글 사러 한번 가야겠다 아 안돼! 냉동고에 너무 빵이 많은데? 아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빵 사면 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엔 또 산 그래서 후회 중이야 아니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먹고 싶었단 말이야 사실 내가 굉장히 내향형 인간이랑 친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지만 친해질 수 없을... 친해지고 싶지 않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친해지고 싶지만 막 먼저 다가가기는... 다가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난 원래 활동할 때 대기실에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안 나가거든 완전 대기실 지방령이야 소문 내준다고? 그리고 아직은 부끄러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사실 선배님들 다들 친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웃어 아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부끄러워 시작이 제일 어렵다고? 그런 것 같아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 맞아 유은우랑 태연이는 역시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지 아 맞아 유은우랑 태연이는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지 알겠어 가자 어 나중에 꼭 알려줄게 선배 팀? 있지 있는데 어 내가 언급해도 되나 싶은 아 나서지 않으면 안 돼? 알겠어 한번 노력해볼게 맞지 저절로 생길거라 리더 좋아하는 선배 팀? 어 일단 에이티즈 선배님 그리고 에이티즈 선배님은 예전에도 인연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최근에 접점이 많이 없었어서 나중에 에이티즈 선배님 에이티즈 선배님 에이티즈 선배님 에이티즈 선배님 과제 안 하고 잠들어 올 것 같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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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다 하고 자야지 화이팅 과제는 다 하고 자야지 화이팅 소문 내러 간다고? 안돼 부끄러워 아 아 맞아 그때 진짜 내가 그때도 굉장히 내향형이었어서 친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 알겠어 노력해볼게 최정HV 세대만들어도 twenty things in Japanese 어 아이시테륵 음 음 아이차이요 하이타예요 헤헤 헤헤 어 몰랐구나 어 부끄러운 과거 자 음 헤헤 찾아보지 마 알겠지? 해피데이 아이시테르 대기실 지방령? 나는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수줍어서 아 너 만나고 싶어 다 맞다고? 어 그러면 다시 보진 않긴 그치 좋은 경험이었어 엄청 좋은 경험이었지 근데 사실 부끄러워 그때는 많이 뭐랄까 그때 영상은 못 보겠어 일본어 할 때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기라고? 이렇게 큰 아기가 어딨어 11월 3일 얼마 안 남았지 대신 본다고? 안 돼 도전하는 거? 도전해볼게 맞아 알겠어 큰 아기 큰 아기 맞나? 멘션 파티 모르겠어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아 나 그때 진짜 억울했던 게 나 타자 빠르다고 나 타자 느리다고 그래가지고 슬펐어 그치 아 나 이번에 맛집 도전했다가 진짜 그 그거 봤지 그 내가 우당탕탕에 올렸던 새우버거 제스티 살론 초성키즈 했던데 거기 오픈시간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 혼자 있는 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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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구나 아 그래? 다행이다 뭔가 그때는 굉장히 내가 하는 게 막 어색한 게 내 눈에 보여가지고 웨이팅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제일 일찍 가서 1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1번으로 줄 서 있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더라고 다른 분이 막 이거 줄이에요? 막 물어보는데도 대답하는데 막 어려웠어 혼자서 또는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갈 때는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맛있어서 또 가고 싶어 알지 아비쿤시 가이나요? 나밖에 없다고? 나이스 귀여워 안돼 자면 안돼 가자 화이팅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알겠어 나도 그때 내 모습을 싫어하진 않아 부끄러울 뿐 놀이기구고 한계 탔다고? 똑같네 할로윈 때 할로윈 때 할로윈 때 할로윈 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좋아하는 밴드팀 좋아하는 밴드팀 음 그 아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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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그 로즈 선배님 더 로즈 더 로즈 더 로즈 선배님 예전에 한번 음악 방송 볼 때 딱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할로윈 때 뭐 있냐고? 할로윈 때 뭐 있지? 할로윈 때 딱 3300일이야? 사실 알고 있었지롱 그래서 뭔가 왕창 올라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도 엄청 좋아해 저번에도 틀었었지 비밀이라고 하지말기 비밀이라고는 안했지롱 동현이야? 동현이가 아닌 것 같은데 파트 뭐였냐고?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아 그러면 그거 들어야지 그 은일이가 불렀던 사실 나 이 노래를 은일이 때문에 처음 알았어 은일이 때문에 처음 알았어 맞아 맞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좋아했거든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이건가? 오 이거는 뭔가 다르네? 우리 앞으로 더 사랑하자 아잇 모기 아잇 콩그레이 추시는 시장이야 좋아합니다 너 좋아 오 노래가 너무 많은데? 다 틀었지 아 유닛 아 그래서 이름이 다르구나 아 아 다 잔 모기 날씨가 이런데도 모기가 있잖아 엑스원 선배님 당연히 알지 일본어 귀엽다고? 아닌데 멋있는데 I like your voice 땡큐 슬퍼? 나도 빨리 보고 싶다 6일 지나면 미리 생일 축하해 아 우리도 수록곡을 타이틀처럼 보컬 리치로 꼭 보여줄기 우리 노래도 항상 수록곡이 좋지 않아? 아닌가? 진짜 맞아 forever more도 그렇고 그렇지 클릭도 그리고 트라우마도 그렇고 딜러도 그치? 맞아 뭔가 뭔가 나도 트라우마 되게 좋았어가지고 좋아해 맞아 백현섭이 진짜 좋아해 완전 연습생 때 엄청 많이 불렀던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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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노래 한번 싹 다 들어봐야겠다 너무 과한 칭찬이에요 너무 과한 칭찬이에요 너무 과한 칭찬이에요 나도 사랑해 해피아피 데이 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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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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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 노래는 백현섭이 노래 틀어애지 어 이 노래도 좋다 음.. 어째까.. 일본어 공부해야겠다고? 어? 굉장히 쉬운 일을 보내는데 방금은? 음.. 발길이 날 이끄는 대로 잠시 도심 없이 난 걸을 수 있으니 그대 어디든 있어만 주어 온종일 햇살 내리쬐도 어떤 하루도 그대 없이 난 눈부신 적 없었기에 그대 없이 안 되는가 봐 하루를 살아도 그리우니까 나 나인가요 그대 맘에 사는 한 사람 하염없이 그리워 만지는 한 사람 아니라고 야 아유 물을 너무 오래 안 맞았다 곁에 있을게요 블라인드? 아니 양몽장? 컴온 어플 버전 기다리겠습니다 아.. 나도 얼른 해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컴백 준비 열심히 하는 중이라는 거 왜 챙겨 왔냐고? 챙겨 오지 않았어 물 마시면 뭔가 화장실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지금 헤헤 난 사랑 오우 추워 어? 확실히 이 시간쯤 되니까 바람이 굉장히 찬 혼나야 된다고? 안녕 많이 늦었네 치각? 컴백국 흥얼굴에도 모르는 척 해주겠다고? 어... 했을걸? 근데 나도 너무 보고싶어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찾았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프랑스어, Bonjour 디아몽 맞아, 날씨가 확실히 시원해졌어 그래서 너무 좋아 비교해본다고 한번 비교해봐 살짝 티나게 눌렀어 봉수화? 봉수화? 뭐야? 코나 오냐고?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 좋아 땡큐 사랑한다고? 사랑해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근데 나중에 들으면 어? 할걸? 웃는 얼굴 다음에 보여줄게 오늘은 어? 안 돼 녹음? 어? 녹음 이번에 하나나 스포 하자면 굉장히 노래가 어려워 어? 이번에 살짝 득음 할 뻔 했어 어? 흥 연습일 거라고 믿고 있으니 네가 어디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 목이 그렇지 않을게 널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지금? 어.. 어 아직 얼른 지금에서 올게 맞아 이번엔 장난 아니야? 음.. 우연히? 우연히 내게만 남아 아 나는 일식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최근에도 소바 먹으러 갔었거든 냉모밀도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일단 규카츠 예전에 일본 갔을 때 규카츠 먹었었는데 와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또 먹어보고 싶고 셋이 초밥도 먹고 싶고 어..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말차 간식도 진짜 많잖아 이번에 그래서 말차 간식도 다 먹어보고 싶어 바움쿠엔도 바움쿠엔도 나 짱 좋아하거든 어 4분 남았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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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봐봐야겠다 아 맞아 그.. 일단 이거리 틀어놔야지 어제 어제 진짜 펑펑 울었어 밤에 말모이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진짜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 아.. 바움쿠엔 편의점에도 반응구나 짱이다 바움쿠엔 진짜 나 짱 좋아하는데 응 말모이 보고 진짜 엄청 울었어 아니 되게 뭔가 내가 처음에는 코믹한 영화일 줄 알고 봤는데 우와 오랜만에 진짜 펑펑 울었어 요즘에 뭔가 슬픈 거 찾아봐도 많이 슬픈 게 많이 없었거든 근데 와 말모이는 하.. 진짜 안돼 부끄럽단 말이야 눈물 슬카 나중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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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번 노력해볼게 모르겠어 아 자 영화란 책 애니메이션도 가끔 컴백 쇼키스 비하인드 나 진짜 그때 진짜 잘 참았던 거 알지 이게 많이 우니까 참는 방법도 살짝 참는 요령이 좀 생긴 거 같아 나 컴백 쇼키 때 진짜 다들 모르지 않았어? 나 처음에 우는 거 눈치챈 사람 거의 없었는데 한국이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더 티가 안 났나? 아 나 보였어? 아 보였구나 보였어 이제 원래 같았으면 완전 터졌겠지 반말했지 맞아 맞아 진짜 너무 행복해서 울었지 어? 1분 남았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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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거리니까 두근거려 1분 남았다 오 추운 향기를 안겨주던 너 이미한 꿈속에서 아 맞아 이치란 완전 유명하잖아 거기 갖지 보는 거냐고? 어? 나만 찾아봐야겠다 어? 12시 됐다. 떨나?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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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스케줄 봐 봤어? 스케줄 봐 이번에 되게 이쁘지 않아? 살짝 뭔가 되게 감성 있는 거 같아. 나도 행복해. 스케줄표 보니까 더 막 더 실간난다. 사실 아직 컴백한다는 막 그 느낌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확실히 스케줄표 보니까 어? 하는구나 하는 거 같아. 맞아 맞아. 하라메? 맞아. 하라메 어떻게 나올지 이번에는 아예 감동하다. 그래서 전에는 하라메용 영상을 따로 찍었단 말이지. 이 컷을 따로. 근데 이번에는 하라메용 컷을 따로 안 찍어가지고 아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떤 컷이 하라메 했을지 굉장히 지금 우리도 기대 중. 아직 뮤비도 못 봐가지고 기대 중이야. 신나지? 나도 엄청 설레. 오케이. 나이스 키. 노크모. 나이스 키야. 뮤비 같이 보자구? 오 좋아 좋아. 뮤직비디오 뜨면 내가 지고자쿠 귀에서 피나게 해주겠다고? 어? 기대하고 있을게 응원소리 지난번에도 진짜 후때 처음 딱 브랜드지가 해주는 응원소리 들었을 때 진짜 막 아드레날림이 막 엄청났거든 이번에도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흐흫 아 너 너무 기대돼 행복해? 나도 I love you 어 맞아 맞아 뮤비가 이랬다 이제 푸지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는 만큼 우리는 더 멋있게 보여줄게 무대를 부숴버릴 테니까 기대해 알겠지? 아 기절했다가 3일 일어나려고 했다고? 안돼 안돼 나 3일까지 또 몇 번 올 거란 말이야 틈날 때 올 거니까 기절했으면 안 돼 알겠지? 나도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늦게 가다가 너의 곁에 남아 나도 큰일이라고? 나도 부신 다음에 보수하려면 그치 부신 다음에 보수하려면 그치 부신 다음에 보수하려면 그치 그래서 딱 티 안나게 조금만 부수려고 금방 가게 아 바다 사진 진짜 진짜 이쁘게 잘 나왔거든 어 진짜 기대해 나 바다 사진이 제일 제일 좋아 그때 입은 옷도 완전 너무 이뻐가지고 왔네스 그리고 하나 더 살짝 스포하자면 바다는 살짝 뭔가 푸른 느낌이었잖아 이제 또 비슷하면서 반대인 계절 아니 반대인 느낌? 뭔가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색깔 그 색깔로도 있을 거야 기대해 하자 아직 바다 밖에 안 나왔잖아 뭐 비슷한 색? 기대해 알겠지?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알겠어 아그프지 누나 그럼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이 노래 틀고 가볼게 이노유자 짱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굉장히 설레는 그래 그래 다음 주면 보는 거 까? 그치?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저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일자한 얘기를 가지 말라고? 이제 가서 잘 준비해야 돼 내일도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비꿈꽃 고르다기라고? 맞아 잠 닫겠어? 안돼 안돼 단체 고소한다고? 고소 고소 고소미? 고소미 먹어야겠다 고소미 좋아하는데 나 고소미 맛있지 않아? 내일은 아마 한 7시쯤 일어나지 않을까 7시쯤 일어나지 않을까 7시쯤 너무 이르고 어 7시쯤 아니다 6시 어 잠깐만 6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봐야 될 게 있어 잠들기 힘드냐고? 요즘엔 그래도 조금 잘 만큼은 자고 있는 중 그 봐야 될 게 있어 그 그 대회 대회 봐야 돼 대회 같이 보자고 어 별로 안 좋아할걸? 그 게임 게임 핫빛이? 어 정신 없어서 더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응 출근해야지 나도 보다가 금방 나가야 돼 맞아 맞아 그 대회 맞아 아이스키 아이스테루 오야스미나사이 그러면 이제 자러 갈게 희지도 얼른 자고 하피나이트 하고 내 꿈꿔 알겠지? 잘 자 사랑이 롤 갈게 빠이바 안녕 아따 아따 잘자요 빠야스미나 사이 빠빠잉 애들은 더 예뻐졌네 이런말에 앗